믿어 난 우리 벌림판 믿어 예 지금 이 벌림판에서 이 마지막에 너구리가 들어가 잠깐 그 추천할 안주가 있으십니까 꽝꽝이 여기 지금 너구리가 들어가 있어 지금 이게 지금 다른 안주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격차가 심해요 예 혹시라도 추가할 만한 안주가 있는지 예 돌리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추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주는 너구리라니 어 너구리는 너구리는 안 나와요 너구리는 안 나와 추천 안주가 햄버거나 피자를 먹으라고요 그래 알았어 햄버거 햄버거 내가 햄버거 햄버거를 내가 추천 받겠어 알겠어 야 햄버거가 들어갈 줄 몰랐네 오양장려 오양장려 으아앗앗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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봤지? 봤지? 이 기저귀 사나이 봤지? 어 봤지? 나의 운빠를 와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여기 아니 어떻게 인간적으로 여기서부터 이거를 끌어갖고 여기까지 오냐 이야 이 아 벌림판 이 인간 반 바퀴를 돌았어 어 나 나 개 쫄렸어 지금 나 솔직히 좀 개 쫄렸어 나 봤어 표정 막 아우 졸아가지고 어 다리는 이러고 있었다니까 다리는 이러고 있었어 이러면서 봤다니까 어 예 야 야 야 나 살 쫄졌다 야 아 메로구 야 얘는 와 와 와사 뭐 와사 와사 뭐 와사 와사 와사비 와사비 뭔 와사비? 뭔가 시켰는데 와사 타코 와사비? 어 그래 그래 타코 와사비 만 월 그래요 yeah 뇌내 lad다 뇌 예 막 으 백 예 음 빅 아 으 Pad scrum 아 put ули 엄마!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주는 저의 신곡도 나왔고 또 신곡을 한번 열심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신곡 나왔으니까 위하여! 아 맛있다 그럼 메로구이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너무 밝아서 잘 안보이는데 이건 무슨 스폰지같아 주변에 쓸데없는 양배추 쓸데없는 타코 와사비 뭐야 이건? 오징어야? 이거 뭐야? 양파밖에 없어 뭐야? 아 문어가 있어요? 아 그래? 그래? 문어가 있어? 아 있네 그래 안에 맞네 아 이거 와사비랑 섞으라고 메로구이와 양배추를 구분하죠 여기서 양배추와 메로구이가 구별이 됩니까? 얘가 메로구이야 얘가 메로구이야 얘가 메로구이고 얘가 메로구이고 나머지는 양배추야 제가 이 비싼 메로구이도 먹고 좀스러운 타코 와사비도 먹게 돼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결코 내가 눕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잠깐 졸았는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졸았어 취한 건 아니야 취한 게 아니라 잠깐 시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잠시 잠시 수면을 취했을 뿐이지 취한 건 아니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감사 인사 약간 잠시 여러 꿈을 꾸었어요 내가 지구도 구하고 왕이 돼가지고 3만 국녀지 3만 국녀를 누렸던 잠시 꿈을 꿨어요 안 설레일 수가 없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이 튀기무동을 겉 포장지를 깔 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같은 이제 프로페셔널들은 이 튀기무동을 깔 때 금방 깝니다 어떻게 까는지 보여드릴까요 여기 잡아 여기를 때려 여기를 찢어야 됩니다 이거 벗겨 바로 바로 까지입니다 여기가 중요해 여기를 뚫어야 돼 꼭 그러더라 내가 꼭 노하우를 알려주면 다 그렇다고 하랬는데 뭘 다 몰랐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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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어졌어 엎어졌어 떨어졌어요 돌을 넣으라고요 언제는 막 이게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거 알아 내 눈앞에 막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게 뭐냐면 언제는 가습기랑 어 저 공기 청정기랑 같이 틀면 세균 늘어난 세균 늘어난다고 뭐라 하고 응 언제는 칫솔 얼마만에 바꾸냐고 하고 응 설거지 좀 자주 하라고 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안 씻을 수 있냐 세탁을 그렇게 안 하냐 온갖 청결에 대해서는 훈장질이랑 훈장질을 다 해놓고 갑자기 이거를 그냥 여기다 쏟았는데 이거를 그냥 쏟은 걸 넣어서 먹어라 하 막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막 그동안 들었던 나의 나한테 있던 위생에 대한 훈장질들이 내 눈앞에 막 스쳐 지나가 지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고 헛웃음이 나오는 거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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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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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끝은 이제 라면 라면 건더기 주워먹어라 이거 이걸로 끝나네 하하하하 다닐 때 다닐 때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먹을 때 입 쳐벌리고 이렇게 먹을 때 말이야 이때 학원에서 제일 예쁜 애가 지나가는 거야 항상 그랬어 편의점에서 이렇게 앉아서 쳐먹을 때 내 친구 내 야 먹자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일 추잡할 때 제일 추한 모습일 때 예쁜 애가 지나가 하하하하 이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하하하 내려놓는 것도 어색하고 쳐먹는 것도 어색하고 그 사춘기 시절 참 그랬죠 경작 그 여자애는 우리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렇죠 이미 손자 다 봤죠 손자 다 보고 혼자서 그런 상상을 하는 거야 내가 학원에 가 학원에 가는데 제일 예쁜 여자애가 갑자기 나한테 비비야 애들이 다 쳐다봐 복도에서 그럼 나는 뭐야 그랬는데 나한테 고백하는 상상하고 내가 이걸 받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는 거지 그때 표정을 잘 지어야 될 텐데 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받고 고마워 어 나도 다음 달에 줄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떡하지 이거를 내가 받고 바로 그 자리 먹어야 되나 아니면은 아니야 됐어 이러고 그 자리에 혼자 막 상상을 그런 상상을 많이 했지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건 선생님뿐 내 이름을 부르면은 100% 선생님이야 야 이 새끼야 일로와 야 이 새끼야 일로와 이렇게 한테